족저근막염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배달도 하고 오토바이 탄다고는 하지만 하루 누적된 것만 만복이상은 걷는 것 같은데 그러고니 작년에 85키로 였고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처음에 또 생겼었죠 라면 줄이고 먹었다 하면 걷고 몸에 좋다는 여주즙 양파즙 이런 것도 먹었었고 그래서 몇 달 하니까 80키로가 되었고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심장도 잘 뛰고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났고 몸무게가 지금 88키로가 됐었어요 85까지 갔던 게 작년말에 오피스텔 야간 근무할 때였고 야간 고정 거기 그만둔 후에도 밤에 잠을 못 잤죠 지금도 직장생활 하지 않고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체중이 늘고 배가 나오니까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고 하루에 만보씩 걷기 시작하니까 다시 족저근막염이 재발이 된 것 같습니다 뚱뚱해졌는데 이제 더 걸으려고 하니까 미리 걸었어야 됐는데 무거우니까 다리가 버티지 못하는 거겠죠 어제 나는 몸신이다 라는 의학정보 안내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용식 아저씨 정은하 이런 사람 나오고 의사 나오고 거기에 보니까 생체리듬 이라고 해서 이 유전적으로 밤에 잘 때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은 비만 심혈관 질환 뭐 이런게 올 수 있다고 하네요 계속 운동을 하는데도 배는 계속 나오고 변비도 오고 밤에 잠깐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낮에 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생체리듬이 깨진 거다 라는 말이 있죠 시차적응이 안되는 것처럼 예전에 당직근무 할 때도 뉴스에 나오긴 했죠 경비원들처럼 밤에 숙직실에서 잠을 자거나 깊은 잠을 잴 수 없으면 불빛이 옆에 이렇게 있거나 하면 잘 때 불을 끄고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면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 당시에 수변 전실도 바로 옆에서 변압기술에 들어오면서 잤으니까 그걸로 탈모가 오네 전자파가 어마어마하게 오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좀 찜찜하잖아요 대머리 선배들도 많았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운동을 더 하는데 살이 더 찌는 게 살 더 찌면 이게 나이살이다 나이 먹어서 혹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라서 저처럼 이러는 건지 그리고 지금도 3교대, 4교대, 맞교대 하면 그래도 만족하지만 건강은 버릴 수 있다는 점 나도 이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나 맞교대 할 때도 보면은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먹고 나이 든 사람 치고는 살 안 찌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뭐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아무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다리 무거운 거 들 때 2단 사다리 그런 거 한 어깨로만 들지 말고 교대로 들고 한쪽으로만 쓰고 오래 걸으면 이것도 발바닥 통증 족조근묘하게 옵니다 오면은 하여튼 살다 보면 좀 조금만 더 힘들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면은 한참 가고 한참 가고 몇 번째 이런지 모르겠네 왼발 왔다가 오른발 왔다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보 보 보 보 감사합니다.